정부가 어제 동해 유전 개발에 세계적인 석유회사 5곳이 관심을 보인다고 밝힌 뒤, 그 회사들이 어딘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현행 법대로라면 해외 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가게 돼 있어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 동해 심해 유전 개발에 관심을 표한 곳이 세계적인 석유회사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 한 곳과는 비밀 중수 계약을 맺고 보안이 유지되는 자료 열람 단계까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세계적인 석유회사 미국 엑슨모빌로 추가 검증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엑슨모빌은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을 평가한 엑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15년간 몸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네 곳은 아직 관심 표명 단계라 실제 투자 여부로 이어질 즘 미지수입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엑슨모빌이 직장 동료였던 아브레오 고문의 엑트지오를 공정하게 검증했겠습니까? 파면 팔수로 감자 줄기처럼 엮인 사적 관계는 대왕고래의 꿈이 아니라 카르텔의 꿈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본격적인 해외 유치는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우리 해역에서 광물을 채취했을 때 우리 정부에 내야 하는 조각료가 판매가액의 최대 12%라 국부 유출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내일 첫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투자 유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